오늘은 제가 밤을 따러 왔습니다. 되게 따갑습니다. 여기 도토리도 있고 밤나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. 밤나무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다 떨어진 거예요. 저거 한번 발로 꺼내보시죠. 아프진 않나요? 안 아픕니다. 이게 아까 비가 와서 물에 살짝 젖었습니다. 여기 이 멀쩡한 친구. 이걸 다시 들고 가려고 해요. 발로 한번 까부시겠어요? 네. 이 멀쩡한 친구. 이 멀쩡한 친구. 이 멀쩡한 친구. 잘 못해 주세요. 네. 아 귀여워. 얼굴에 한번 대보실래요? 겁나 짜게. 코에 한번 대보실래요. 너무 귀엽네 엄청 귀엽네 재밌는 놀이 한번 하시죠 네? 놀이를 하지? 밤송이 공 받기 뭐야? 니가 장난하세요? 자 받아보세요 한번 받아보세요 찰수도 있지 않을까? 받아보세요 자 갑니다 찼습니다 다시한번요 잡으면 5천원 있습니다 5천원이요? 멈추지 마세요 자 살짝 받아보세요 찰꺼야 으악 으아악 으아악 딱 넣어야돼 갑니다 딱 넣어야돼 못 넣으면 아빠 총으로 한 대 더 갑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갑니다 개수 갑니다 깜짝 셔츠 백수 백수 첫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